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토론으로 누구든 제압할 수 있다고 이준석 후보는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6월 7일 날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3차 TV토론회에서 주호영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주호영 후보가 1960년생입니다. 나경훈 후보가 1963년생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1985년생입니다. 주호영 후보와 이준석 후보 사이에는 무려 25년간의 나이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론을 빨리 했으면 자식벌 되는 것이죠. 젊은 날 토론이나 논쟁을 많이 해본 경험을 가진 저로서는 이번 건을 보면서 평소에 갖고 있던 토론과 논쟁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나이가 든 사람이 젊은 사람과 논쟁적인 주제를 갖고 토론을 벌이게 되면 그냥 토론을 벌인다는 그 자체로 나이가 든 사람이 일론 게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자식벌 되는 사람과 논쟁적인 주제로 토론을 하면 잘해도 지는 것이고 못해도 지는 것이다. 특히 상대가 자식벌이라면 토론에 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날 토론으로 어느 정도 명성을 가진 사람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 업계를 떠나는 것이 자신의 명성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를 제외한 여타 후보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싸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남자 나이든 여자 나이든 서른여섯 살 정도가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나 시야 그리고 자신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거의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금은 변화가 있겠지만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연령대가 36세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더라도 30대 초중반이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거의 다 정립되어 있는 그런 나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점에서 나이가 있는 당대표 후보들은 그동안 언행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젊은 만큼이나 검증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페이스북을 여니까 와신톤 DC에 거주하는 자그킴 님이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과거에 남긴 그런 주장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준석 후보는 사회공학적 사고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586세대와 시공간을 달리하지만 이웃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남긴 글은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과학적인 진보 혹은 발전이라고 본다. 그래서 중국에서 과학을 실용적으로 응용하는 사람들인 공학도가 정치의 주류로 부상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다. 이런 주장은 아주 위험한 주장입니다. 나는 한국의 정치는 율사들의 카르텔이 정치 발전을 맡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정치파는 다양성을 상실한 집단이다. 나는 중국의 급성장은 실용적인 공학도가 나라를 운영하는 것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본다. 중국은 구소련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출전은 확인할 수 없고 이준석 후보가 과거에 남긴 글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공학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사회생활 경험이 상당히 일천한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시장과 사회와 국가를 바라보는 중요한 세계관의 단서를 드러낸 글이다 이렇게 봅니다. 세상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닫힌 세계로 가정하고 목표를 세운 다음에 국가의 간섭과 개입과 통제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회공학적 사고입니다. 그것이 현재 중국 공상당의 중국의 통치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지도자들과 지배 세력들의 공통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자 시각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보지 못한 것은 공학이라든지 또 회사라든지 단체들과 같은 닫힌 세계와 달리 현존하는 그런 세상 수많은 경제주체들이 저마다 이익을 추구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장 혹은 경제라는 열린 사회라는 점을 만각한 것에 해당합니다. 열린 사회에서는 최소한의 개입과 간섭 하에서 경제주체들이 만들어가는 훌륭한 질서가 바로 자생적 질서고 이것이 바로 시장 질서입니다. 다친 사회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 이른바 사회공학적 사고로 무장한 사람과 열린 사회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 이른바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서로 대척점에 있습니다. 서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린 사회와 국가권력의 최소 개입의 원칙 그리고 사회공학적 사고방식의 배제는 인생을 통해서 대개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자체로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집안에서 온몸으로 세상의 역동성과 불완전성을 체험하거나 또 집안 분위기가 사업가적인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세상을 다친 세계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반대로 정액 봉급을 받거나 아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부친을 뒀다면 그런 다친 세계로 세상을 바라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그런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한국 교육이 그런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동부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톤과 같은 그런 교육 또한 그런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더욱이 그가 공학 교육 이 가운데서도 컴퓨터 교육은 더더욱 세상을 자신의 직업 세계처럼 컴퓨터 세계처럼 바로 다친 세계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준석 후보의 집안 내력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가 남긴 글을 미뤄보면 그는 경제적 자유주의에 대한 신념과는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해설을 조금 더 추가하면 지금 586세대 정치인들이 젊은 날 사상 세례를 받은 데 큰 역할을 했던 리영희 교수의 책들 속에서 중국에 대한 환상을 가졌던 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통제와 국민에 대한 간섭과 개입에 대한 그런 찬미와 잔양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30대라고 하지만 중국 체제의 사회공학적 사고 그리고 전체주의와의 상호관계를 꿰뚫어 볼 수 없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세계관에 관한 한 사회공학적 사고와 정책에 대한 믿음이란 그런 관점에서 보면 586의 정치 세력과 이준석은 서로 만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보다도 한두 살 아래인 남자들을 자식으로 둔 사람으로서 이준석 후보가 몇 살 때 이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사상적 토대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마 제 자식이면 절대 이런 류의 글을 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냄비처럼 쉽게 달궈지는 이 땅의 지적 풍토는 당 대표가 사회공학적 사고로 무장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이렇게 되물을 것입니다. 그게 참으로 중요한데 그게 왜 문제인가라고 묻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 나라든 사람이든 그가 가진 생각과 안목의 수준만큼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야당 가운데서도 보수의 대표적인 그런 야당으로 뽑히는 국민의 힘을 이끄는 수장이 자유주의에 대한 전혀 그런 신념이 없고 오히려 사회공학적 사고로 무장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그 분야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